3과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영숙 씨. 저는 윌슨입니다.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.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. 다시 들어보세요. 안녕하십니까?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영숙 씨. 저는 윌슨입니다.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.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assum이 국회에서 원하는 것입니다. 랩스의 한근 Lock 한번 더Str트 다시 들어보세요. 지금 하나가 이어갈 때 내가 한국어 주문 enterprise